이 책은 하루 한 장 고전수업, 지은이는 조윤재, 발행은 비즈니스북스입니다. 이 책에는 고전연구가 조윤재 저자가 매일 습관처럼 읽어야 하는 고전 명문장 365개를 담았는데요. 논어, 명심보감, 도덕경, 책은담 등 불안을 다스리고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병생 곁에 두고 읽어야 할 문장들을 엄선한 책입니다. 특히 유일별 테마와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일곱 가지 주제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주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줄씩 혹은 특정한 유일을 정해 집중적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하루에 한 줄씩 읽고 그 문장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일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아침, 한 줄의 고전을 읽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친 저녁 시간에는 한 줄 고전을 읽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저자는 한 줄 고전이 전해주는 지혜를 얻고 그 의미를 깊이 사색하고 내 삶과 일을 한 뼘 성장시킬 수 있는 동체를 얻는다면 이미 하루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완성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간다. 삶의 기적이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지 않는다.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 기적의 삶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잃게 된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노노 쉽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말만 늘어놓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큰소리 치며 자신을 과시하게 급급한 사람을 경계하는 말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말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말을 쉽게 내뱉고 말 뒤에 오는 결과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말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아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척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천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한 번 말한 것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고 약속을 남발할 수도 없다. 실언이라는 말이 있다. 실수로 잘못 말함 또는 그런 말이라는 풀이가 사전에 실려 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말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가벼이 말해서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잃는다. 믿을 신이 사람과 말로 구성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언이 거듭되면 자기 자신도 잃고 만다. 마음을 얻고 싶다면 같은 온도로 생각하라. 사람들과 좋아하는 바가 같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람들과 미워하는 바가 같으면 한 마음으로 따를 것이다. 삼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좋아하는 것이 같고 싫어하는 것이 같다면 사람들은 따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역지사지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역지사지의 상상력은 인문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얻을 수 있다. 공감은 감성의 하나로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은 물론이고 과학기술, 예술분야 그리고 상품기예, 마케팅과 같은 기업 경영의 여러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중을 이끄는 리더의 경우 공감은 꼭 필요한 덕목이다. 자신과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리더를 따르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한때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날은 같이 생각하고 함께 느끼는 감성의 리더를 따른다. 당당하게 벌고 아름답게 써라. 부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말채찍이라도 잡겠다. 노노 수리에 실려있는 이 구절은 이렇게 이어진다. 부가 구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공자는 어려서부터 생계를 위해 천한 일을 해왔다. 청년이 되어서도 창고지기, 목장지기 등 거칠고 힘든 일을 해야 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구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란 능력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불을 바르게 추구할 수 있는 올바른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세상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공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 즉 학문과 도를 추구하겠다고 말한다.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다. 공자는 흔히 생각하듯 불을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공자 역시 가능하다면 불을 추구하되 단지 떳떳하게 벌어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오직 부자가 되기 위한 일념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부가 나의 가치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되어서 그 부를 아름답고 귀한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라. 그 때분은 나의 가치가 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한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것이 특별히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자기 본의로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다. 또 어린 시절부터 습관화되었기에 쉽게 바꾸지 못한다. 대화를 나눌 때도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일이 많다. 결국 목소리만 높이다가 얼굴을 불키고 끝난다. 남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공자 철학의 핵심인 서의 정신이다. 그 근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가까운 사람에게로 그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이 진정한 공자의 정신이다. 그래서 공자는 나를 사랑하는 이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고 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생을 사랑하는 힘은 배움에서 나온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캄캄한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명심보감 달빛도 없는 시골의 밤길을 걸어본 사람은 그 길이 얼마나 어두운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등불도 없이 밤길을 걷기 위해서는 몇 번 넘어지고 구를 각오를 해야 한다.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도 빛이 없다면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에 불과하다. 배움은 밤길을 갈 때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배우지 않으면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없다. 사람의 도리 또한 깨달을 수 없다.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갈 지혜도 갖출 수 없다. 인생이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다. 배움은 항상 처음일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겪는 시행착오를 추려준다. 또한 인생의 장애물에 대처하는 지혜를 주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태워준다. 인생이란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다. 배움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도구다. 내 삶에서 이루어야 할 소명을 찾는 나침반이다. 욕망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탁하게 한다. 물의 본성은 맑은데 흙이 흐리게 하고 사람의 본성은 고요한데 욕망이 어지럽힌다. 해남자 중용 제1장에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하고 그것이 생겨나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 중은 천하의 근본이고 화는 천하에 통하는 도다라고 실려있다. 중용의 심오한 철학을 말해주는 글인데 사람의 본성은 처음에는 맑고 순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다. 바로 욕심과 감정이다. 외남자는 그것을 물의 비유에 알기 쉽게 설명한다. 물은 그 자체로는 맑지만 흙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흐려진다. 사람의 본성도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지만 욕망이 끼어들므로써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평소에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라도 욕망에 사로잡히면 눈이 어두워진다. 소용돌이치는 물에는 얼굴을 비춰볼 수 없듯이 욕망에 휩싸이면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돌아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성인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릴 적 우리의 모습처럼 맑고 순수한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맹자는 말했다. 어른이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비울수록 채워지고 베푸는 만큼 돌아온다. 한평생 길을 양보했지만 백걸음도 뒤처지지 않았고 한평생 밭두롱을 양보했지만 밭 한 구역도 잃지 않았다. 명심보감 당나라 사람으로 평생 응거하며 살았던 주인괴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한평생 양보만 하고 살았지만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었다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내 것은 단 하나도 내어줄 수 없다는 태도로 각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글이다. 아무리 욕심을 부리며 살아도 우리 삶은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다. 뺏기지 않으려고 꼭 지고 살았지만 남는 것은 허탈한 마음뿐이다. 다산 정약용이 사제 황에게 주는 말에서 이런 마음을 이겨낼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얘기에 가장 좋은 것은 덕에 힘쓰는 것이고 그 다음은 베품에 힘쓰는 것이라고 했다. 천하의 근심과 기쁨, 즐거움과 걱정은 모두가 베푸는 대로 받는 것이다. 하늘의 이치는 넓고 넓어 보답이 반드시 베푼데에서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답이 없는 곳에 은혜를 끼치는 것을 군자는 귀하게 여긴다. 베풀고 양보하는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다. 비울수록 더 채워진다라는 말이 있다. 더 베풀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변화를 이끄는 사람 변화에 쓸려가는 사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명심보감 공자는 내가 몇 해를 더 살아서 50의 주역을 배우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자가 좋아해서 제게 가죽근이 세 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공부했다는 위판 3절이 바로 주역이다. 주역은 흔히 점을 치는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람의 흥망성쇠에 관해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 철학적 바탕이 바로 변화다. 그래서 주역을 변화의 책이라고 부른다. 인류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 변화를 주도하고 적응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변화에 둔감한 사람은 변화에 휩쓸려 사라진다. 특히 첨단 IT 시대가 되면서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진아론의 주창자 다인이 말했던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 살아남는다는 시대를 예견했던 날카로운 통찰이다. 변화는 운명이다. 운명처럼 다가오는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라.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함이고,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불충이다. 한비자 한비자는 훗날 진시왕이 되는 진왕을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고심했다. 자신의 앞날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위의 예문은 오랜 고심 끝에 그 결론으로 내린 말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진실하게 말해야 하며, 숨김없이 말해야 한다. 사실을 모르면서 군주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하지만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건 역시 불충에 해당한다. 이는 군주를 대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통하는 진리다. 대화하는 상대에게는 내가 아는 것만 말해야 한다. 정확히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면 훗날 사실이 밝혀졌을 때 곤란에 빠진다. 덧붙여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오명도 함께 쓰게 된다. 또한 분명히 아는 것인데, 이의 타산을 따져 말하지 않는 것도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다. 내게 손해가 되거나 말하기 곤란할 때, 혹은 이의 타산이 분명치 않을 때에도 사람들은 곧잘 입을 타문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곤란을 당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속이는 것과 같다. 대화에서는 진실함과 솔직함이 가장 근본이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니다. 눈으로 본 것도 다 진실이 아닐까 두려운데, 등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깊이 믿겠는가. 명심보감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13년간 전화를 주유할 때, 며칠째 쌀 한 톨 구경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 잠깐 낮잠을 자던 공자가 구수한 냄새에 눈을 떴는데, 마침 수제자 안연이 쌀을 구해와서 밥을 하다가 시류 속에 손을 넣어 밥을 집어먹는 것이 보였다. 공자는 안연이 몰래 밥을 훔쳐 먹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밥으로 제사를 드린 후에 먹자라고 떠보았다. 그러자 안연이 정색하며 대답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아까 티끌 하나가 시류 속에 들어가 제가 티끌을 걷어낸 밥을 먹었습니다. 이미 부정을 탔으니 제사상에 올릴 수 없습니다. 스치며 본 한순간의 장면으로 큰 오해를 했던 공자는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믿는 것은 오직 눈이지만 눈도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의지할 것은 마음이지만 마음도 믿기에 부족하다. 부디 명심할지인데 사람을 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분명히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들은 사실조차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었던 말, 나의 관점만 갖고 세상을 본다면 진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말하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인지 생각하라. 차라리 밑빠진 독을 막을 수는 있어도 코 밑에 입은 막기 힘들다. 명심보감 밑빠진 독에는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울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입을 막는 일이다. 그 어떤 일보다 말을 참기가 힘들다는 의미다. 자고로 말 때문에 화를 입은 사람이 많을 뿐더러 그 사람이 다시 설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학식이 높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의 모든 부분 중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것은 마음이라고 한다. 사람의 몸 중에서는 바로 입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루를 살면서 가장 후회를 하는 것도 역시 말이다.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면 혹은 그때 이 말을 해야 했는데 등은 누구나 몇 번은 해본 말일 것이다. 하지만 말을 무조건 참을 수는 없다. 말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방법이 하나 있다. 말을 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 오면 일단 숨을 한 번 들이켄다. 그런 뒤 짧은 순간 마음의 여유를 찾고서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이 말 꼭 해야 할까? 내 기준에 맞추려는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느리면 근심하게 되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면 슬퍼한다. 장자 오리의 다리가 짧은 것과 학의 다리가 긴 것은 타고난 본성이다. 이처럼 사물에는 모두 타고난 본성이 있다. 그 자체로 모두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섣부른 판단으로 함부로 고치려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선의로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을 당하는 사물이나 동물에게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마다 각자 타고난 재능과 장점이 있는 법이다. 한 사람의 장점은 다른 사람에게는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타고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 의견만 고집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그리스 신화가 있다. 악한 도적인 프로크루스테스는 침대보다 키가 큰 나근에 남는 다리를 자르고 침대보다 키가 작은 나근의 다리는 침대 길이에 맞춰 늘려 살해했다. 나중에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나타나 프로크루스테스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만 고집하면 결국 일을 망친다. 그 피해는 자신에게 똑같이 돌아온다. 스스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구하면 얻고 내버려두면 잃는다. 맹자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에서 선한 마음을 본성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리고 시비지심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올바른 덕목인 인의 예지가 비롯되었다. 이 덕목들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스스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의 예지뿐 아니라 그 어떤 덕목이라도 구해야 얻을 수 있고 만약 내버려둔다면 갖고 있던 것마저 잃어버린다. 성경에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온다.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자신이 구하지 않으면서 없다고 한탄하는 것은 변명일 뿐이다. 구한다는 것은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찾는다는 건 역시 찾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사랑, 용기, 지시, 예절, 배려, 그 어떤 좋은 덕목도 굳은 마음을 움직여 구한다면 구할 수 있다. 단지 진심으로 구하고 몸을 움직여 노력해야 한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때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 진짜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남을 높여준다. 최고의 기술은 서툰 것처럼 보인다. 도덕경 노자는 함께 예를 논하고자 찾아온 궁자에게 훌륭한 상인은 좋은 상품을 깊이 감춰두고 훌륭한 군자는 지혜를 감추고 어리석은 체한다라고 말해준다. 좋은 상인이 소중한 보물을 깊이 감춰두고 군자 역시 비범한 경지를 쉽게 틀어내지 않는다. 설사 틀어낸다고 해도 평범한 사람들은 알아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기술은 마치 서툰 사람처럼 어설퍼 보인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기교가 갖추어져 있다. 내면이 뛰어난 사람은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는다. 겸손히 몸에 배어 있기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에 비해 모자란 사람은 열심히 꾸미고 눈길을 끌려고 노력하기에 겉보기에는 번드르르하다. 하지만 이처럼 겉모습만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뽐내는 사람은 아무리 주의가 높아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괴테는 만약 자기 자신을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진짜 뛰어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높여준다. 진정한 어른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다. 대인이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맹자 맹자의 이 구절에서 대인과 어린아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먼저 대인과 어린아이를 군주와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군주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의 마음에 맞게 통치해야 한다. 다음은 말 그대로 어른과 어린아이로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인이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른다운 어른이다. 어른이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예 거짓없음 순수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단지 나이가 들고 지식이 많아지고 이해타산이 빨라지고 술수에 능해졌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이의 마음은 편견이 없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며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모두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지의나 재산이 많다고 세상에 명예가 있다고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진정한 어른이라고 할 수 없다. 마음의 좋은 것을 채워야 좋은 말이 넘쳐 흐른다. 마음이 안정되면 그 말이 신중하고 여유가 있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그 말이 속되고 급하다. 근사로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 마음에 있는 것이 모두 말이 되어 나온다.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그 말이 아름답지만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거칠다. 마음이 조급하면 말이 급해진다. 마음이 불안하면 말이 떨리고 흔들린다. 마음에 없는 것이 말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에는 이러한 통째를 담은 문구가 나온다. 마음이 거기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그래서 거짓말을 마음에 없는 말이라고 둘러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자신을 말해주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한다. 따라서 항상 아름답고 깨끗한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한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말도 아름답다. 애착이 심하면 영혼이 지치고 욕심이 과하면 만족을 모른다. 만족함을 알면 욕댐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서 오래 갈 수 있다. 도덕경 명예와 재물 그리고 내 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 당연히 내 몸이 더 소중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탐욕에 빠지면 이상을 잃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이 끝없이 탐욕을 추구하다가 위험에 빠지고 결국 자신을 망치고 만다. 세계적인 부호 녹펠러에게 한 기자가 지금도 엄청난 부자인데 계속 일을 하니 도대체 얼마나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녹펠러는 이렇게 답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애처럼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는데 그 누가 행복할까? 행복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기 행복이 달아난다. 그 이유를 노자는 이렇게 말해준다. 애착이 심할수록 영혼은 더 많이 지친다. 많이 가질수록 그만큼 잃는 것도 많아진다.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바쁠수록 잠깐 멈출 줄 아는 여유를 갖는 것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다. 말로 마음을 알고 마음으로 말을 안다. 그의 말을 들어보고 그의 눈동자를 관찰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숨기겠는가? 맹자 맹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맹자가 가르쳐주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이다.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변경과 선입견이 없이 듣는 것이다. 변경과 선입견은 마음에 가려진 것이 있어서 말을 왜곡시킨다. 아무리 좋은 의견도 싫은 사람이 말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맹자는 또한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상대방의 말이 잘못되었거나 왜곡된 점이 있어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미루어 볼 수 있다. 말로 마음을 알고 마음으로 말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맹자가 자신의 강점이라고 했던 지연이다. 다시 말해 말을 아는 능력이다. 그런 후 마음을 알고 싶다면 사람들의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라고 맹자는 말한다. 대인관계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을 때다. 저 사람의 속마음만 알 수 있다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해봤을 고민이다. 사람의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비법은 없다. 평소 입문고전으로 입문고전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와 동찰력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람을 찬찬히 관찰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그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살면서 항상 생각해야 할 아홉 가지 군자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 아홉 가지가 있다. 노노 공자는 배움에서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생각은 배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 노노 개시에 담긴 말이 있다. 볼 때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고 얼굴 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일을 할 때는 공경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의심이 날 때는 질문할 것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그 후에 있을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이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의로운지를 생각한다.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깐 멈춰야 한다. 잠시 멈추면 조급함과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차분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 특히 감정과 욕심에 마음이 흔들릴 때 생각은 더욱 중요하다. 화가 날 때나 재물을 앞에 두었을 때 오른 길을 생각할 수 있다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욕심 앞에서는 눈이 멀고 화가 날 때는 자신을 잃는다. 나의 중심을 굳건히 하는 힘 바로 생각이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아는다. 사랑이 깊지 않은 것이다. 진정 그리워한다면 어찌 집을 멀다 하는가. 노노 공자는 시경의 아름다운 시 산 앵두나무 꽃이 바람에 흔들리는구나. 어찌 그대가 그립지 않을까마는 그대 머무는 곳이 너무나 머네 를 인용하면서 제자를 가르쳤다. 시에서 말하듯이 정말 사랑한다면 아무리 집이 멀어도 한다름에 달려가게 마련이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그리움은 참을 수 없다. 이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본 일이다. 이 시는 연인 간의 사랑에 빗대었지만 배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그 마음이 참을 수 없이 철실하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루고 싶은 꿈을 결국 이루고 만다. 시간이 없다. 능력이 부족하다. 여건이 나쁘다 하는 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하다. 자신의 나태함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뿐이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 인생의 가치가 숨어 있다. 저 벼슬을 잃은 자 재산을 잃은 자는 모두 달관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밤 한 톨을 잃은 아이와 같다. 여유당 전서 다산 정약응이 저녁 무렵 숲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어린아이를 보았다. 그 아이가 자지러지는 소리로 울어대며 잠새뛰드 수없이 뛰었다. 마치 여러 개의 송곳에 배를 찔린 듯 방망이로 가슴을 얻어맞은 듯 잠담하고 절박하게 금방 죽을 듯한 모습이었다. 그 연유를 물어보니 그 아이가 나무 밑에서 밤 한 톨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다산은 자신의 소외를 이렇게 밝힌다. 아 천하에 저 아이처럼 울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저 벼슬을 잃고 세력을 잃은 자나 재물을 손해보고 돈을 잃은 자나 달관한 자의 눈으로 보면 모두 밤 한 톨을 잃은 아이와 같은 부류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밤 한 톨의 밤을 찾는 아이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다산과 같은 달관한 사람이 아니기에 권세와 재물을 조월해서 살 수는 없다. 단지 삶의 순간순간 한 톨의 밤을 쫓기 위해 더 소중한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다. 가족, 친구, 행복, 사랑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사람은 그 자체로 사랑이다. 사랑은 사람이다. 둘을 합치면 그것이 바로 도다. 맹자 테레사 수녀는 마더 테레사의 단순한 길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서구의 가장 큰 질병은 폐계력이나 나병이 아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배려해서 제외되고 무시당하는 것이 가장 큰 질병이다. 신체적 질병은 의약품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외로움, 절망, 희망없음을 치료하는 약은 사랑뿐이다. 라고 말했다. 물질적인 풍요에 저변에 가려져 있는 인간의 정서적 아픔을 질병으로 보고 그 처방으로 사랑을 제시한 것이다. 이미 2300년 전에 철학자 맹자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맹자는 사람의 존재 이유, 삶의 의미, 더 나아가 사람 그 자체를 사랑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학자들이 최고의 가치로 추구했던 도란 사람이 학문과 수양을 넘어 사랑과 하나가 될 때 완성된다고 했다. 그리고 사랑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인자 무적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하루 한 장 고전 수업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